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을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의문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신 분들 중에서도 옆에 가입버튼이 있습니다. 가입버튼 눌러주셔서 색소폰학교를 후원해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과 경여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. 내가 마니엘이라는 연주곡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프로처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전주 애드립 들어가겠습니다. 자 4분의 4박자고요. 샵 하나입니다. 한 박자 쉬고 원 투 쓰리 포 하나 이렇게 전주 애드립을 넣습니다. 앞에 이렇게 돼있는 것들은 밴딩 지 시 입을 아우 하고 밴딩을 넣어주시고 라 물결은 비브라토 와와와와와와와와 파솔 파 드랍 물고 있다. 소리를 파샵 내고 있다가 물었던 입의 힘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내가 마니엘 하늘이라면 이때 내 앞에다가 밴딩 앞에 듣고 싶어 어 앞에다가 라샵이라는 음을 빠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라샵에다가 텅갱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. 라샵 시 둘 셋 솔라 시 솔라 시 이렇게 애드립 멜로디 넣었어요. 소드 드랍 전어울처럼 앞에다가 파샵이라는 악그림을 넣습니다. 빠미 파샵이라는 음에다가 텅갱을 꼭 한 번 더 쳐주셔야 됩니다. 그대 뺨 드랍 넣어주시고 물들고 싶어 파샵이라는 음에다 텅킹을 아쿠 미문빠람 넣어주셔야 됩니다 레도시 레도시 도레솔 이렇게 연주해주셔야 되고요 그 앞에 이렇게 S 되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파미래 미파미래 미파샤미래 이렇게 해도 되고 미파미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할 때 엄마 품에 할 때 파샵에다가 텅킹을 땅 쳐주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처럼 할 때 이 럼 앞에 C플랫이라는 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텅킹을 하지 않고 라샵 이 C플랫이라는 음은 라샵이죠 라샵은 를 잡고 옆에 사이드 키우고 눌러주는 겁니다 라샵 라 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애드립을 입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레미파솔 파솔 라 시이레 바람 파샵 솔 솔샵 라 압구미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무엇 솔샵 라 파솔 여기다가 도에다가 밴딩 넣어주셔야 돼요 솔샵 에다가 텅킹 넣어주고 라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셔야 돼요 도 라 샵 시이레 솔 라샵 에다가 텅킹 쳐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잇 라샵 시시 라샵 에다가 텅킹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솔솔 미 미 어떻게 잡아요 옆에 거 두 개 눌러놓고 맨 위에 거 눌러주셔야 되는 미 그렇죠 미 할 때 밴딩 해주면서 칼톤이 들어가주셔야 돼요 약간 음을 이렇게 목 끌어주셔야 돼요 라샵 시이 아까 배웠죠 라에다가 사이드 킹 맨 밑에 거 눌러야 된다고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할 때 사랑하는 압구미음 도샵입니다 다 떼고 도샵 할 때 그 도샵 에다가도 텅킹을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너 느은 라샵 시이 라샵 에다가 텅킹 쳐주셔야 되고 민미 파 라샵 시이 라샵 에다가 텅킹 투 쳐주시고 뒤에 라시라 라시라 트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원 시 밴딩 아으 라 파 솔 둘 셋 파 레 시 시 밴딩 라 도 시 드랍 솔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까지 풀고 다시 내가 많이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있는 S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거 있죠 글로 가면 됩니다 글로 가면 됩니다 똑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똑같이 불러주시다가 28마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할 때 거기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까지 하기도 전에 인 까지 한 다음에 넘어가서 껑충 넘어가서 지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줄 지 랄라 동그라미 또 십자가 있죠 글로 껑충 해주셔야 돼요 시 시 밴딩 라 시 랄 라 시 라 솔 솔 파 솔 라 솔 파 솔 흠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어렵죠 솔 라 시 도 라 샵 시 라 샵 라 샵 시 텅깅 해주고 드랍을 넣어주고 시 도 시 시 도 시는 시를 잡고 여기 사이드 키의 가운데 거를 이렇게 시 도 시 시 도 시 이렇게 쳐 주셔야 돼요 소 랄 라 시 랄 라 시 랄 라... 그댈 위해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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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오늘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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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솔 미의 밴딩 솔솔 아으 미 시 라샵 시 라샵에다가도 턴깅 빵 쳐주셔야 돼요 라 솔샵 라 그 솔샵에다가도 턴깅 해주셔야 되고 솔 라 시 도샵 레 할 때 그 도샵에도 턴깅 도샵 레 턴깅 해주시고 도 시 라시라 솔솔 라시라 솔솔 파 라샵 시 라 솔 파 라샵 시 라 솔 요렇게 민미 파 라샵 시 라시라 솔솔 솔 파 민미 민미 파 라샵 시 라샵에다가 턴깅 그 다음에 라시라 솔솔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를 원 엔딩 에드립입니다 여기가 어느 타이밍이냐면 이런 나의 마음 둘 셋 넷 원 투 원 이렇게 음이 두 박자 이상 이렇게 비브라토 표시가 돼 있지 않아도 내가 비브라토를 할 수 있으면 비브라토를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만일이라는 곡을 배워봤는데요 내가 만일이라는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프로처럼 연주하는 에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가 만일 이라는 곡은 이 악보에다가 악금이믐 트립금이믐 그 다음에 전주 에드립 간주 에드립 엔딩 에드립 칼통 비브라토 밴딩 스쿱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영상과 또 이거를 제가 레코딩 해놓은 모범 연주까지 QR코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 포함해서 20곡의 노래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어떤 노래가 들어가져 있는지는 이 영상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공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교재는 14,000원이고요 택배비는 별도 없고 지역별로 택배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그 다음 구독 옆에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